뒷마당에 고양이들이 나갔어요. 밤돌이 소파 테슬라 모두 오래가 만에 백야들 나오네요. 그런데 이런 테슬라가 너무 검을 내네요. 저번 가을에 뒷집 개가 짖어서 놀라더니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도 나와서 비타민 디도 마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너무 겁을 내네요. 소파랑 둘이 집으로 들어간다고 문 열어 달라네요. 소파랑 테슬라는 결국 집으로 들어갔네요. 밤돌이는 밖에 나오는 것 안 무서운 상남자예요. 아이고 까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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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땡이 되어서 크크 안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런데 테슬라 저 모습이 너무 웃기고 귀엽네요. 아빠가 또드리고 나와보려 하는데 겁이 나나봐요. 밤돌이 결국 나온 김에 겨울에 숨어있던 털을 손질하였네요. 엉킨 데가 있어서 좀 아프겠지만 좀 샌빛으로 빗었어요. 금빛 색깔인 우리 밤돌이 털이 어찌나 뻑신지 겨울 내 비겨줬지만 당겨져서 아픈지 막 반항을 하네요. 그래도 저 털들을 안에서 빗으면 너무 날라다녀서요. 도리의 털을 다 뽑아버린다는 무서운 말을 아빠가 하네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죠. 이쁜 금색 털을 하하. 소파는 자기도 털 빗길까봐 도망가요. 뒷측 강아지가 짖어서 털 빗다가 놀래네요. 무서워. 무서워. 어떡해. 봄이 되니 아이들 털이 너무 많이 빠져요. 뒷측 개들은 덩지가 있어서 목소리가 커요. 결국 주행랑 쳐서 하하 불쌍하게 겁을 내서 내주었네요. 하하 이젠 밤돌이랑 테슬라 소파는 문만 열면 나오려 해요. 즐거운 마당놀이였어요. 하하 V F- V V- 감사합니다.